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메타멈을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할 건데 제가 아는 거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은 닌프 바다 신전의 비밀이고요 이 트랙에서 제가 메타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일단 따라오세요 자 차 뒤로 돌리세요 응 뒤로 가야 돼 응 뒤로 가야 돼 응 다시 앞으로 가야 돼 응 다시 뒤로 가야 돼 아 미안 미안 장난 안찔게 장난 안찔게 미안 미안 자 뒤로 따라오시면 뒤로 쭉 오세요 뒤로 쭉 오시면 어디냐면 여기 어디였지 잠깐만 어 히터린다 어 여기다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야 한명씩 한명씩 야 제발 제발 야 제발 한명 나와보세요 우리 태칸 초등학교 어린이분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한명씩 들어가야 돼 자 드르륵 해갖고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이렇게 아 저 난리 났다 지금 한명씩이라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이고 절대 그런거 어떻게든 가라고요 아이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뭐하냐 야 한명씩 좀 해 한명씩 아이고 진행이 안되겠는데 이거 저 혼자 가겠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혼자 갈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점프가 되거든요 점프 점프 되죠 요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 오케이 이 점프를 이용해서 저 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해야되요 점프 아 힘이 약해 아 잠깐만 거리를 더 줘 요즘에서 이렇게 해갖고 날라가야 돼 점프 오케이 올라갔죠 자 이런식으로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올라와가지고 여기 끝 아니에요 일단 여기 위에 일단 이런식으로 요기가 아마 끝일거예요 여기는 한명 오시면 더 두를 수 있어요 여기 길이 좀더 있긴 한데 끝은 알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를 여기로 해갖고 어디였지 잠깐만 어? 어디였더라? 나 다른 길이었나? 여기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로 이렇게 해갖고 이런식으로 잘하네 그래 옳지 그때를 쭉 앞으로 가 쭉 앞으로 가 쭉 앞으로 와서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까먹었는데 일단 닥터 김태칸을 진짜 미안한데 닥터 김태칸 앞에 한번 떨어져볼래? 여기 안 빠졌었거든 그때 앞에 떨어져봐 스펀지맨 닥터 김태칸 출발 스펀지맨 닥터 김태칸 아 빠졌네 아 미..미안..미.. 닥터 김태칸 미안하다 빠졌어? 아 미안..미.. 미..미..미..미..미..미..미안해 막무나씨 저기 앞으로 부숴스면서 한번 가보세요 막무나씨가 어디로 갔었는데 안가? 글로 그냥 가면 안되는데 어 갔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? 오 그래 여기야 여기야 오 대박 대박 그래 여기야 여기 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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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찾을 내가 찾을 라이트는 내가 여기야 바로 오 맞아 여기서 이제 또 있어요 길이 쭉 가봐 앞으로 어 맞아 맞아 여기야 여기로 해갖고 쭉 길이 있었어 어디까지? 빠졌더라 이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까지였더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내려가졌나? 아 잠깐만 헷갈리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볼까요? 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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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쭉 가 쭉 가 쭉 가 역시 길이 연결되있죠 대박이죠 여기서 아 잠깐만 이 분명 빠지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빠지는 데가 어딘지 헷갈려 지금 가진다 가진다 아 와 대박 나한테 일로왔어 오케이 부스 써서 일로왔어 일로와봐 또 와봐 여기 아 아예 아예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 빠졌다 왕문아 왕문아 아웃 일단 저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아까 거기서부터 쭉 왔습니다 맞죠?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팡홍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지셨죠? 뭐야 아 나무구나 그리고 여기 또 이어져있어요 여기 원래 올라올수가 없어요 맞아 근데 매팡홍을 이용해서 올라올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잠깐만 어디까지 있더라 이게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나도 헷갈려 지금 쭉 이렇게 길 따라 연결되어있구요 일단은 일단은 길 따라 연결되어있고 아 잠깐만 이게 하 분명히 마지막 구간에 있었는지 마지막 구간에 일단 쭉 가봅시다 와 이 차 큰거 땀이 못오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다 나와 그리고 뒷길러 해가지고 어 아 비비빌 조심 어디가 끝이다라 이게 근데 굉장히 멀리 왔어요 지금 메타몸으로 맞죠? 메타몸으로 진짜 거의 맵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님들 맞죠? 아 그 뒤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밑에가 또 내려가졌나? 잠깐 여기 헷갈려 지금 이거 진짜 한 8년만에 하는거라서 이거를 이거 위에였나? 이 위에는 빠질거같이 얘들아 사이즈가 딱 이 위에는 딱 빠질 사이즈고 여기로 살짝 해갖고 딱 떨어져볼까? 이렇게 놓고 올라가진다 와 대박 야 올라가죠 이게 또 와 미쳤다 이거 저긴 다리구요 맞죠? 다리 다리로 해서 저기 이제 밑으로 그 물속으로 떨어지는 곳이지 맞지? 와 대박 밤하늘 한번 봐주고 와 밤하늘에 별빛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트랙이 그 닌프 바다의 신전입니다 닌프 바다의 신전 와 진짜 이렇게 고기는 어디지? 도디 안 비태 오오오오오 빠질 뻔나 와 와 나 근데 삐삐삐거리니까 지금 빨리 못가겠어 이해해줘 얘들아 삐삐거리면 진짜 이 지금 멀리온 거리를 끝났거든요 잠깐만 여기 와 쭉 연결돼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와 이제 이제 요 앞에 물속이야 대박 후지노가 만드냐고 내가 길을 몰라 길치야 형들 지금 나 이거 7년 8년 전에 해가지고 7,8년 전에 한 거라서 이게 길치라서 지금 길을 몰라 내가 나도 좀 헷갈려 그때도 어디까지 갔는지가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됐어 와 진짜 높이 올라왔다 이거 와 진짜 높이 올라왔다 이거 좀 연결이 돼있어 길이 또 신기한데 어디가 끝이야 여기 앞에가 이제 물속이다 맞지? 오우 야 대박사건 와 여기서 잘 떨어지면 또 멱창만 할 수 있겠는데 우와 와 미친 일단 요 위로 올라갑시다 요 위로 와 요 위로 또 올라가죠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레타머 요태급 아니에요 이거 와 미친 와 여기 앞에 이건 뭐야 집인가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해야지 와 계속 올라간다 어디가 끝이지 잠깐만 이렇게 계속 도는건가 계속 이렇게 도는거 같은데 맞지? 지금 한바퀴 들어온거 같은데 와 와 여긴 또 뭐야 내려왔어 또 한칸으로 물속이 어디지 아 요 앞에 물속이다 여기는 삐삐삐거리 딱 사이즈죠 맞죠 여기는 딱 삐삐삐거리고 어 오 한바퀴 가면 진짜 오 오 와 대박 오오 아 아 저기 딱 이제 피니쉬한 지점 맞지 아닌가 여기 어디 어디 후반이지 잠깐 피니쉬가 어디야 피니쉬가 어디지 요 위에인가 오 오 헷갈려 길이 지금 중심에 헷갈려 길이 와 잠시 쭉 바쁘게 또 집안에 들어갔나 와 아 아 아 아 아 길이 엄청 많아 형님들도 이제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도대가 여기 다리 뭐야? 야 이거 다리 지나가질까 얘들아? 이거 다리 안 지나가질거 같은데? 한번 지나가볼까 도전? 일단 많이 왔어 일단 우리 저기 어 보름달까지 보인다 지나가볼까 이거? 안 지나가지겠지? 근데 일단 빠지더라도 한번 일단 일단 좀 끝을 보자 끝을 어 간다 도전 자 일단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키보드 위어를 켜드릴게요 자 들어가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한 명이 밀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밀면은 딱 드르르르 되거든요 쟤는 되죠? 자 쟤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나도 밀어봐봐 진짜 앞방이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밀어봐 살짝 밀면 이렇게 앞방이 키랑 왼쪽 키를 1초에 한 번씩 때면서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? 이해했습니까? 아이고 이제 삐삐삐했다 다섯 입니까 아웃 자 이번엔 뒤로 가봅시다 뒤로 아까 반대편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갔으니까 뒤로 가볼게 뒤로 뒤끼리 있나 뒤끼리 있나 뒤끼리 있나 뒤끼리 막혀있는 것 같은데 뒤끼리 막혀있는것 같은데 들어갔다는데 뒤끼러 가보자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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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낄거 같은데 이거 아 잠깐만 머리 낄거 같은데 이거 아야 잠깐 이리로 가면 불안한데 아 불안하다 이거 야 갇혔어 아 돌아갈 수 없다 이거 그렇다면 여기는 한바퀴 도는거더라구요 밑에는 밑에는 한바퀴 돌아지더라구요 아까 원래 한바퀴 돌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마무리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어차피 한바퀴 돌았으니까 아이고 밖으로 나와네 밖으로 나와주면은 다시 나갈라는 얘기는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힘내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구요 대박이죠 지금 막 분명히 감동했어요 이미 자 이제 소리내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아 힘드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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